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톨릭TV에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진행됐던 이벤트 2015 K-PAP 페어 VIP 초청권 지원 이벤트 구독자분들의 마음 정말 잘 봤습니다 그 마음에 힘입어서 원래는 4분을 선정을 했어야 돼요 당첨자분을 4분을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2분을 더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타님이 1분 그리고 별량님이 2분 민용님이 2분 또 이악님이 1분 총 6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어떤 분이 되었느냐 가영이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달 전부터 강아지를 키우면서 배톨릭 채널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잘 봐왔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서 정말 좋았어요 목욕, 훈련, 간식 등등 영상들을 보면서 저희 강아지에게 뭘 해줘야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앞으로 많은 영상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래서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유익한 그런 영상들 업로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첨자는요 우유님입니다 우유님 하시는 강아지 입양휴, 입양휴의 후회할 일이라는 영상을 봤는데요 베타님 아리님 이악님 벨량님이 하신 것도 다 봤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이제 애완동물을 기르지 못하고 계시지만 여기 K-PAP 페어 가서 좀 더 이제 많은 애완동물들의 용품이나 사료나 정보를 좀 얻어서 돌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선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세 번째 분은요 정예성님이십니다 예전부터 굉장히 저희 채널에 덧글을 많이 다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굉장히 또 당첨음을 위해서 장문의 글을 정성스럽게 써주셨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찾게 되고 즐겨보게 된 계기는 제가 강아지를 키우려고 생각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저를 제외한 저희 가족들 가족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견 반려별을 키울 생각조차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에이 많군요 네 어쨌든 네 그 굉장히 가족들과는 다르게 신기하게 가족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근데 예 가족들을 따라가지 않고 저는 애완동물이 좋습니다 하면서 이제 가족들과는 다르게 또 애청해 주시는 모습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자 다음으로 최절보님 네 몇 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오늘 강아지 데려옵니다 화이트 푸들 여아 데려올거에요 이 채널을 보면서 화이트 푸들 아가 키운다고 했는데 너무 이쁘더라구요 그렇죠 화이트 푸들이 이쁩니다 진짜 푸들이 하얗고 이렇게 몽실몽실하면 굉장히 굉장히 사랑스럽죠 네 그래서 또 이제 푸들도 잘 키우시라는 열심히 잘 관리하고 가꾸면서 키우시라는 의미에서 네 또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추가로 선정이 되신 분들입니다 아 첫번째로는 이제 저 유튜브 채널에 WWFF99님 네 닉네임이 굉장히 독창적이십니다 페토릭TV 항상 잘 보고 있어요 페 채널에서 가장 유용한 것 같아요 저는 현재 달마시안을 기르고 있고요 활동량에 비해서 너무 못 놀아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이번 K페페어에 만난 거 재미난 거 많이 사주려고 합니다 아 정말 뭐랄까 이게 좀 무단하죠 이제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애정도 있고 잘 돌봐주고 싶고 한데 이제 내가 시간이 많이 안나면 가슴이 아프죠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서 예 정말로 이제 재미난 거 많이 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 펭혜선님 예 영어로 예 닉네임이 혜선팽님이십니다 네 페토릭 유튜브 통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정말 많이 얻고 배우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유익한 정보 많이 공유해주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최대한 저희도 유익한 정보들이랑 그리고 좀 최대한 재밌는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평소에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저희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 유튜브 영상을 녹화를 해주시는 베타님이나 이악님 변양님 민용님 모두모두 매주 수고를 해주시고 계셔서 예 이런 응원 받으시면 되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페토릭 이메일이 있어요 밑으로 나갈텐데 페토릭 6 골뱅이 gmail.com 으로 배송받으실 주소 그리고 성명 연락처 보내서 네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청권 두개를 두 장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페토릭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께 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